리진엑스원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체입니다. 리진엑스원은 2024년 4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3, 78% 상승한 16만 4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25일 대비 약 마이너스 2, 8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3월 11일 19만 1천 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28일 7만 2천 2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11일 54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8월 9일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리진엑스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89, 2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0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26일 가장 많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3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7%에서 약 20.0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4월 18일 약 20.0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28일 약 11.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17.4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725억 원으로 2015년 1,121억 대비 약 53.8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72%입니다. 순이익은 약 867억 원으로 2015년 830억 대비 약 4.46%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88%입니다. LIGNX1의 주가 수입 비율은 약 41.76배이며 지난 2015년 27.43배에 비해 약 52.2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53배이며 지난 2015년 3.9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6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6%, ROE는 8.45%입니다. LIGNX1의 시가총액은 3조 6,21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6위, 코스피 종목 기준 96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2,36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3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725억 7,93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7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1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867억 2,21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8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IGNX1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이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9만 6천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2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6만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 원에서 19만 6천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5천 3백 원에서 16만 4천 5백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IGNX1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